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크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동영상 업로드를 몇 번 펑크를 내고 있는 펑크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살코기 동원 참치라면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참치라면이랑 고추참치라면이 있는데 일단 저는 베이직한 걸로 그냥 참치라면을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2200원입니다 컵라면 치고는 가격이 좀 세죠 그리고 색깔이랑 디자인을 보시면 마치 진짜 참치 한 캔을 딱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참치 살코기가 지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제품은 어디서 만들었냐 팔도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속안에 스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말스프 일반 라면에 넣어서 먹는 분말스프고 이거는 뭐 스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참치에요 참치 동원 참치가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돼가지고 요렇게 아예 들어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요거를 넣고 일단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마지막에 먹기 전에 이거를 넣어서 저어서 먹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건더기 스프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분말스프 넣었구요 뜨거운 물도 잘 붓고 참치 파우치를 두꺼운 위에 얹어 놓고 4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동원 참치 참치 파우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속안에는 이 참치가 다 으깨져 있어 넣어볼게요 일단 기름이 조금 나오고 어우 뭐냐 이거 참치죽 같아요 참치죽 아기 보니까 그냥 참치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참치에다가 무슨 완두콩 당근 야채 추출물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아주 그냥 살코기가 지대로 끔찍하게 있었는데 역시 사진에 속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근도 들어있고 하여튼 뭐 일단 저어줍시다 일단 저어봐 약간 좀 국물은 조금 뿌여였습니다 약간 좀 연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기름이 좀 둥둥둥 떠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한 숟갈 크게 떠가지고 한번 과연 동원 참치라면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면발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에다가 참치 넣어서 먹는 맛 있죠 딱 그 맛입니다 뭐랄까 이 적으로 참치라면은 참치 살코기가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씹어먹는 그런 재미인데 얘는 일단 그런게 아쉽네요 다 으깨져 있어가지고 이 참치랑 같이 먹으려면은 이 밑바닥을 아주 그냥 휘휘 져가지고 끌어올려야지 참치가 등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국물에 좀 기름이 많아 차라리 마트 가서 100g짜리 참치를 1000원에 사가지고 일반 컵라면 자기가 취향에 맞는 자기 좋아하는 컵라면에다가 같이 넣어서 먹는게 양도 훨씬 많잖아요 그죠? 요거는 60g짜리고 일반 참치 사면은 100g짜리고 과연 일단 너무 세요 2200원 주고 먹기에는 좀 아까운 느낌이 좀 듭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2200원 주고 이 참치라면을 먹어야 되나 고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참치가 들어있다 보니까는 좀 비릿한 맛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덜해요 비린맛이 좀 덜해 생각했던 것보단 국물 먹을만한데요? 얼큰하면서 별로 조화가 안될 거라고 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입맛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조화가 잘 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을 생각 안 했을 때는 나름대로 먹을만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기 이제 살코기 동호 참치라면이라고 써있는데 사진도 아주 그냥 살코기고요 실제로 살코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살코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짓눌려서 으깨진 고기 사실은 너무 뻥튀기가 심하다 이거 하지만 일반 100g짜리 참치보다 반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은 요 참치라면을 굳이 2200원 주고 사먹어야 되냐 거기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 이렇습니다 과연 이 제품이 또 얼마만큼 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